놀 댄 홍내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부안해 놀 댄 홍내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인하지 않도록 안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함에 0%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니야 시민의 파수꾼 UN이 인정하는 시민아재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키고 참여연대 놀 댄 홍내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부안해 놀 댄 홍내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인하지 않도록 안해 놀 댄 홍내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부안해 놀 댄 홍내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인하지 않도록 안해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해 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 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연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말의 면실을 맞이하여 올해의 책 책사이다 어워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73회에서는 올해 나온 책 중에 올해의 책을 한 권씩 골라왔어요 목록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저는 김지은 작가의 책 김지은입니다 황주부님께서는 마사누수바움의 책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김느낌님께서는 김도연 외 여러 학자들이 함께 쓴 책 인간을 위한 미래 이렇게 세 권을 골라와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음 이 독자 투표들이 실제로 온라인 서점 같은 데서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중에 상위권에 올라갈 책은 저는 김지은입니다가 아닐까 아마 김지은입니다하고 최근에 그 N번방 이슈를 추적했던 불꽃 불꽃단 추적분들이 쓴 책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줄여서 우우우부라고 하는데 우우우부 네 아마 이 두 권의 책이 짝을 지어서 올해의 책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좀 상위권에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데 올해 제일 많이 팔린 책 이건 실제로 무엇이냐 뭐예요? 아마 두 분은 읽어보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맨날 그러는 거지? 왜 우리는 게스트셀러 읽지 않죠? 더 해빙입니다 처음 들어봐요 심지어 진짜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나 처음 들어봐요 지금 당황했어요 올해 상반기에 계속 종합의를 했던 책입니다 아 진짜요? 그 뭐지?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밀리언셀러 네 그런 이제 계열의 책인데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갖고 믿으면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자기개발서인데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제목 때 들어본 적에 화제를 모았던 게 이제 영미권 출판사에서도 사전에 계약이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한 이슈가 됐었는데 아마 올해 나온 신간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린 게 확실하고요 그러면 몇 부 정도나 나갈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밀리언셀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한 30만 분은 넘었을 거예요 와 저도 최근에는 이렇게 부스를 확인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올해 가장 많은 책을 판 작가를 고른다 이러면 단연 설민석 선생입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한 역사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의 지금 초등학생들한테는 락스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출판계에 사실 역사 분야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농반 진반으로 하는 얘기가 물론 제가 퍼뜨린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제 설민석의 팔로워들이 아 이제 성인이 되면 역사 분야에 다시 꿈이 올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고 활동을 할 것이냐의 문제지 곧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2위가 유력한 저자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어떡하지? 흔한 남매가 아마 2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알아요 저 캐릭터 그거 있어요 유튜버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처음에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금 파생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 알림장 있어요 우리 조카 주려고 사놨어요 아마 설민석 흔한 남매 두 저자가 최상위권을 차지할 걸로 보이는데 올해는 좀 어린이 독자들의 힘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해가 아닐까 그렇군요 저 지금 궁금해서 더 헤빙을 찾아봤는데 그리고 굉장히 한국스러운 책이네요 무슨 말이죠? 부제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제목은 더 헤빙 가장 빠르게 부자되는 법 37에서 86억 가능 이 북트레일러 메인 화면이 부자가 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책인가 봐요 자기개발 책이네요? 네, 자기개발서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이 워낙 화제가 돼서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헤빙 노트라는 노트도 책으로 판매가 됐는데 그것도 많이 팔렸어요 그런 이제 세일즈 포인트가 생기니까 이후에 어떤 자기개발서도 그 원책이 잘 팔리니까 그 문장들로 노트를 만들어서 또 노트를 팔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하나의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죠 부자가 되는 법이 이제 좀 인기가 많은가 보네요 올해 내내 분야로 보면 경제경영 분야에서 주식 도서들이 1년 내내 많이 팔렸어요 보통은 그게 1년 안 가거든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트렌드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이슈 이후에 무슨 동학개미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식책이 정말 주구장창 나가서 그 분야 있잖아요 경제경영 분야는 거의 전년대배 매출이 두 배씩 올랐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사람 별로 없을 때 가서 공부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면 이제 들리잖아요 진짜 돈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느끼는 정말 많이 하는구나라고 정말 느껴질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올해 30대에서는 영끌이라는 영어가 유행이었잖아요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 어쨌든 뭐 빚을 얼마를 내든 집을 사두면 오르니까 나중에 못 사는 것보다는 그것이 한결 여유롭고 나은 선택이다라는 게 이제 꽤나 유행을 했었는데 참 여러가지로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시민단체 후원 뭐 이런 책을 사요 아 시민단체 후원하면 부자가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한 번 쓰셔야겠는데 괜찮은데 이런 거는 참여연대 간사들이 고민해야 되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와중에도 아직까지도 주식 계좌 하나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저분들은 너무 쓸데없는 연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이제 좀 그런 연대를 깨고 누구 하나 배신을 하셔야 나머지 한 분들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걸 빨리 깨고 우리가 뭐 참여연대 우리가 1년에 천만 원씩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크게 벌어서 천만 원씩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치 지금 굉장히 지금 여기 참여연대 간사분들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지 근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이걸 또 분할해서 투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민단체 한 곳에 몰빵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뭐 하여튼 10군데 넘은 지는 오래됐고 한 20군데 될 거예요 그렇게 후원하는 곳들이 그걸 계속 늘려가려고 하지 이거를 그래 참여연대의 모든 나의 그 여력을 올빵하지는 않겠다 뭐 그럴 만한 가치는 충분하지만 어려운 데도 많으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그 한계의 봉착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습니다 뭐예요? 쉽게 얘기해 주시려나? 네 그 주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번만큼 자동으로 후원을 하게 하는 시스템 좋다 이거 좀 약간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어요? 더 열심히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나온 얘기 내년 이맘때쯤에 워이럼도 실천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건 미안하다 이거지 이런 책은 없다 인과의 지금 우리 책을 골랐는데 이런 책은 없다 그러네요 한 걸음 나아가는지 내년 이맘때쯤 평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그러면 오늘 주제죠 올해 읽은 책 중에 올해의 책 한번 이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74회 주제 책도 올해의 책입니다 다만 주제의 조건이 다르죠 지난 73회 때는 올해 나온 책 중에 올해의 책을 한 권씩 골라왔는데요 올해는 출간 시기와 무관하게 올해 읽은 책 중에 올해의 책을 한 권씩 골라왔는데 목록을 보니까 저와 김 느낌님은 올해 나온 책이에요 역시 올해 나온 책이고요 황주부님이 골라오신 책은 2018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오늘도 이야기를 차례차례 진행해 볼 텐데 먼저 제가 골라온 책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쇼텐이라는 그림책 작가예요 한국에도 도착을 비롯해서 매미 이런 많은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고 나름 팬층도 두텁거든요 이 작가가 기존의 책들은 글이 굉장히 적고 때로는 글이 없는 그림책도 있었어요 이번 책은 글밥이 꽤 많습니다 제목은 이너시티 이야기인데 제목을 봐서는 뭔 얘기인지 사실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이 임팩트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저한테는 올해의 책이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컷을 고른다 라고 하면 이 책에서 고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딱 첫 장을 펼쳤을 때 나오는 장면 어떤 장면에 나오냐면 빌딩에 한 사무실 같은 데예요 고층 빌딩에 그 안에 악어였던가요? 사슴인지 노루인지 알 수 없는 첫 번째 이야기는 악어가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에 그림이 있거든요 아무 설명 없이 그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 사슴이 있고요 그 사슴들이 창 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 창 밖에는 똑같은 고층 빌딩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 안은 나무로 가득한 풀숲이에요 굉장히 언밸런스한 그림이잖아요 그걸 펼쳤을 때부터 시선 환기가 확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주인을 가리긴 참 애매하지만 생태계가 모두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훨씬 오랫동안 그 땅에서 지냈지만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쫓겨나게 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그 생명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책은 전체적으로 그런 생명과 생태에 대한 동물들의 주로 동물들 얘기니까요 동물들의 원래 자리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쭉 펼쳐지는데 그림만 쭉 보셔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글까지 읽어보시면 저는 쇼템 팬인데 아 이분 이렇게까지 다 잘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도 굉장히 인상 깊은 글들이 많았는데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은 앵무새가 나오는 꼭지였어요 그게 뭐 대단한 생각의 전환은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을 너무 못했을까라는 성찰이 딱 드는 대목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람들이랑 앵무새 얘기를 하면 앵무새의 스탠다드가 사람 집에서 살면서 사람 말을 따라하는 게 스탠다드인 거예요 그게 앵무새의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묻죠 앵무새의 진짜 소리를 상상해본 적이 있냐 그 문장을 읽는데 스스로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나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는 환경단체의 호환도 하고 관련된 활동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의 전환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떤 어떤 조건 하에서만 그런 다른 생명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상황에 내가 놓이는 거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상황에서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대목에서 앵무새의 그 소리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앵무새 하면 사람 말 잘 따라 니네 앵무새 무슨 말 따라 이걸 묻는다는 거죠 이 두 대목만으로도 저는 그러니까 그 그림 한 것하고 앵무새 대목만으로도 되게 곡 씹어서 계속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는 알라딘님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다 정말 나는 범접할 수 없는 감수성을 가진 아름다운 청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막연히 생각했었어요 워낙 동화를 좋아하시고 동화를 여러 차례 그림책 너무 좋아하시고 그림책을 여러 차례 소개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림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만일이나 다를까 그림책이었고 이 책은 세 번 놀랐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너시티 얘기를 했는데 표지 쳐보니까 표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근데 책 소개 같은 거 보니까 약간 내용이 좀 심오한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동화책이 아닌가? 했는데 교보문고에 가서 이 책을 달라고 하니까 이 책을 어디 창고 같은 데서 갖고 오더라고요 마치 무슨 큐레이터가 수장고에서 그림 꺼내오듯이 그래가지고 줬는데 비닐로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왜 이걸 비닐로 쌓아놨지? 알고 보니까 이거 초등학교 도서인 거예요 아 그렇죠 어린이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교보문고 같은 데 오면 그걸 다 까보고 하니까 비닐로 싸는 거야 근데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이게 정확히는 초등학생 고학년 도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요 책을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책을 읽어보고 아 이거 내가 내 취향이 아니면 주변에 고학년 자녀를 둔 친구한테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아니 이걸 초등학교 고학년이 읽기에는 너무 책 내용이 어렵고 그리고 그림이 너무 좀 탁월해요 그림이 확실히 탁월하고 제가 좀 관심 있었던 얘기는 곰의 법에 대한 얘기 앵무새 에피소드 바로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뭐 이런 거죠 인간이 인간법에 따라서 다 동물들의 행보와 운명을 결정짓는데 여기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세계는 곰의 법이 인간법보다 상위에 있는 거야 맞아요 곰의 법에 인간법에 뭐 바로 밑에 코뿔소의 법이 있나 종마다 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한 번 뒤집는 거죠 너무 당연한데 사실 인간들이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이제 어떤 역전을 시켰을 때 어떤 쾌감도 있고 사실 내가 너무 이제 사고의 틀을 굳은 틀을 깨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즐거운 독서였고 아 혹시 박알라디님은 아름다운 청년이다 아 근데 그 이제 어린이책 분류라는 게 이런 그림책이 늘 처하는 어떤 출판 시장에서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책이라는 어떤 표현의 방식으로 하나의 분류로 자리 잡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주로 유아의 뭐 그림책 초등학생 어린이의 그림책 이렇게 연령별로 네 그림책이 전부 다 그쪽에 분류가 되다 보니까 따로 놓을 수가 없군요 네 따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책이 그림책이 아닌 뭐 예를 들면 환경생태 사회과학책이라는 이런 데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서점들에서는 뭔가 뭐 이런 건 있어요 0세부터 100세까지 읽는 그림책 이런 걸 만들긴 하는데 그 역시 유아나 어린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점점 나와요 그림책이라는 장르를 아예 따로 좀 그런 연령과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책이 어린이에 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는데 너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책의 관계가 뭐냐면 내 머리에 뭐를 넣는 거로 내가 자꾸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걸 돌아보게 됐어요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내 이 얘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책을 보니까 책이 너무 어렵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못 알아듣겠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읽다가 내가 그림책을 읽으면서 내가 책을 읽는데 되게 어떤 고정된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되게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림은 진짜 탁월해요 전 여기 그 달 물고기 부분이 표지에 나와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림이 이게 뭐냐면 애기 책도 아니고 어른 책도 아니고 일러스트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장르인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각각의 그림들이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인간과 늑대 그러니까 이제 연작으로 쭉 이렇게 이어진 개 개 개죠 처음엔 늑대였지 않을까요 얘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서 둘이 옷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풍경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마치 전시회에 가서 내가 뭔가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행간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아 책 안에서도 이게 가능한데 내가 책과 나의 관계를 좀 잘못 설정했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독서였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또 저랑 비슷한 독자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얘기를 좀 드리면 이 책의 그림을 봐도 전혀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감수성이 충만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고독함을 좀 느껴본 사람 도시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이 책 이름이 이너시티 이야기잖아요 대부분 보면 다 도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독함을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 그리고 뭔가 지금 혼자 멍하니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최근에 했던 사람 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 책에 뭐라도 하나 정도는 제가 보기엔 걸리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런 게 없이 이제 좀 사셨던 분들은 이 책을 보셔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을 보실 때 혹시라도 이 책이 비싸요 가격이 사서 보시기에는 2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부분의 독자들한테는 추천하는데 아 나는 난 도시 좋은데 도시 외에 뭐가 문제지 이런 분들은 또 별로 감흥이 없으실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차례를 보시면 차례에 문자가 없습니다 동물들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몇 페이지씩 나와 있는데 처음 시작은 아까 황주부님 말씀처럼 악어로 시작하는데 제일 마지막 곡지가 인간이에요 인간에 대한 그럼에도 남아있는 가능성과 기대 이걸 담은 한 문단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뒤돌아보며 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린 그런 종류의 동물이다 마치 중력에 대항하는 척추의 반란 이 특이한 직립보행이 눈과 정신에 다른 변칙도 야기했던 것과 흡사하다 우리는 언제나 어깨 너머로 과거에 무엇이 있었는지 본다 쉬지 않고 탐색하지만 코는 땅바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방향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담아낸 문단인데요 오래 두고 펼쳐보게 될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래 읽은 책 중에 올해의 책 두 번째로는 황주부님 책을 만나볼까요? 네 저는 도란스 기획 총서인가요? 사실 이 총서가 굉장히 핫하면서도 되게 재미있는 주제들로 쭉 제가 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교양인 출판사에서 편에는 네 그래서 이제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이란 책을 골랐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독서클럽을 올해부터 올해 한 9월 10월부터 독서클럽을 시작을 했는데 페미니즘 독서클럽을 이번에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갈 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제가 가진 생각들을 얘기하기가 되게 이게 너무 민감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서클럽에 가서 나의 생각을 나눌 때 다른 주제들보다 너무나 민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서로 편이 나눠질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어쨌든 제가 독서클럽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서 가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서클럽에 가게 됐고요 참여연대 레인보우 독서클럽 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첫 책이 피해와 가해 페미니즘 이었어요 첫 책부터 굉장히 빡센 독서를 시작하셨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논쟁적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가장 커다란 주제가 피해와 가해 페미니즘 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어쨌든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이 사실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올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고찰을 하는 책인데요 사실 이제 책을 읽어보면서 내가 마음속에만 갖고 있던 얘기들이 문장으로 적혀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저번에 김지은입니다 책을 이야기할 때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과 피해자의 얘기는 무조건 맞아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 굉장히 많은 부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다가 피해자의 얘기는 우리가 반박하면 안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2차가해야 이런 식의 논쟁으로 굉장히 사실은 되게 편히 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뭐지 드는 굉장히 수많은 의문들을 차마 이걸 입 밖으로 꺼내도 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되게 자기검열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책에서 그런 문제들을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장 하나 읽어볼게요 2차 가해라는 이제 피해자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학문적 관점부터 그 다음에 이것이 현실 속에서 왜 전략적으로 결국은 실패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까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안에 여러 학자들의 여러 전문가들의 글이 담겨 있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두 챕터가 있어요 하나는 참고문원없음이라는 팀에서 쓴 글이었고요 문단내 성폭력 연대를 다시 생각한다는 그 글이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참고문원팀이 참고문원없음팀 참고문원없음팀이 프로젝트를 이제 펀딩을 받아서 준비를 하게 돼요 문단내 성폭력을 이제 고발한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실제 매우 구체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중에 한 성원이 폭력 행위에 가해자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팀에 몰려와서 너네 가해자랑 함께하는 너희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그 안에서 뭘 봤냐면 우리의 지지와 철회 내가 뭔가를 지지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가 그 무게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미숙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온라인이나 되게 많은 이런 논의가 진행하는 방식은 굉장히 절대선과 절대악 그다음에 완전한 무결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실 실제 그 일에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자기의 온 힘을 내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조차도 그 의미를 지키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든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는 그 참고문원 없음 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서 내가 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고 나아갈 때 그 운동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의 한 일면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되게 재밌었던 챕터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이라는 정의진 선생님이 쓴 챕터였어요 이 안에서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게 요새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내가 아는 페미니즘은 저런 게 아닌데 어떻게 페미니즘이 소수자를 오히려 배제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된데라는 저는 의문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쟁과 그 경쟁 안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속에서 이 젊은 여성들이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페미니즘 그래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페미니즘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관점들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통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고민하는 현실적인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굉장히 깊게 풀어 쓴 책이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충분히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요 훨씬 거칠지만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책의 제목은 이제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이잖아요 그건 지금이라고 얘기가 좀 그렇지만 현실에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경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고 결국 이 책은 페미니즘이라는 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편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거나 혹은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거나 서로 경합되거나 이 상황을 만드는 이제 조건 자체에 대한 통찰이나 성찰을 해보자 이게 이 책의 정리 너무 잘하신다 기본적인 태도인데 그래서 읽다 보면 이 책은 사실 되게 아까 초반에 논쟁적이라고 했지만 모든 글에 모두가 동의하진 못할 거예요 각자의 입장이나 위치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게 단순히 가해자가 누구다 어떤 행위를 했다 이것도 물론 밝혀내는 게 우리가 쉽지가 않은 현실이지만 어쨌든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논쟁거리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 필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페미니즘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올바름이야 정치적 올바름이야 라고 동의하는 그룹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그룹과는 참 꺼내기가 되게 어려운 주제에 아예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주제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책은 그런 얘기가 가능할 만한 어떤 그런 토양을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의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 굉장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이 피해자라는 게 어디 뚝 떨어져서 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를 자꾸 타자화시켜서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우리가 피해자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가는 결국은 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정의가 회복되고 함께 이 공동체를 사실은 살아나가기 위해서 피해자의 증언이 되게 중요한 건데 실제 지금의 방식은 뭐냐면 공동체의 피해자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방식 그다음에 공동체의 선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배제하고 잘라내는 방식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깊이 공감했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이 나온 시점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이 2018년 3월 정도에 나왔죠 그때는 저희 이제 박알라딘 님이 사회과학 MD 하실 시점이라서 이 책에도 이제 설명이 붙어있습니다 알라딘에 가서 책 사면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 아 참 지금 옛날 생각이 많이 나오고 2년 반 된 거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약간 도발적인 명제를 하나 던지고 싶은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우리가 거품이 낀 단어를 사용하면 인식에도 거품이 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초기에 어떤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 논쟁이 10년 전 이런 걸 빼고 최근에 여성 혐오라는 단어에서 사실 비롯됐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막 그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주술적인 언어 사용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페미니즘의 윗세대 그러니까 윗세대라 하면 세대적으로 앞선 세대들이 뭔가 이 이 운동의 바운더리를 건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드리블을 치는 기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페미니즘 그러니까 처음에 여성 혐오가 완전 확 뜨고 엄청 페미니즘으로 한국 사회가 달아올랐을 때는 그냥 팔짱 끼고 보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운동의 단계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막 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제 황주부님이 초기에 이 책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그러니까 2차 가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불분명한 거예요 지금 페미니즘 권 안에서도 2차 가해가 도대체 뭐냐 하면 이건 2차 가해고 이건 2차 가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얘기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 담론이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특히 권김현영이나 아니면 정희진 쌤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 페미니즘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형태의 페미니즘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드리블이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페미니즘 윗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 작용된 드리블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쭉 계속 봐왔으니까 이분들이 항상 주마다 내지는 격주로 기고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필자 권력들인데 처음에 막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설명했지만 이거는 뭔가 더 많은 연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책이 2018년에 나왔고 저는 2020년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여전히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이 페미니즘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사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저기 방향으로 뭔가 이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고 그게 원래 이제 우리 사회가 페미니즘을 필요로 했던 그런 만큼 잘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밝히기로 원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논쟁은 페미니스트들이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도 사실은 저는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페미니스트들이라면 당연히 성소수자에 대해서 배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 사람들이 워낙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정체성이 지금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가 먹고 살자고 약간 이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같이 포용하는 세대로 가고 페미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가치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는 연대기별로 흐름을 보는 식으로 보면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느끼님의 말씀에 한마디 더 보태보자면 네 저는 앞서도 사회과학 분야 담당자가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페미니즘 담론이 활성화되고 관련해 책들이 꾸준히 나오는 시기에 담당했던 사람 이기도 하잖아요 아마 지금 2020년에는 이런 감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 페미니즘 에 필요 의미 이것에 대한 이해나 동의는 상당히 커졌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권이나 생태 문제에 대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처럼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진전됐다 근데 인권이나 생태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비해서 우리가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보편감성에 가서 닿는 부분이 많은데 페미니즘 에 경우에는 이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첨예하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이제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국면을 만날 때마다 이제 입장의 세부나 또 다른 논쟁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기 마련 그게 이제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원래 속성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더 힘이 있고 우리가 더 의미있게 보는 것이기도 할 텐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혹은 이미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장면들이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인에 대한 연맹에서 그런 얘기 다뤘지만 이게 논의의 확장이나 확산이 아니라 이제 마치 편가르기처럼 이제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서로를 지치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그 논의에 가담하고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밀고 나가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삶하고 가까운 문제가 생기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땐 심정적 지지를 보내는 걸 텐데 많은 가치 담론의 이가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거나 혹은 회의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우려돼요 저만 해도 이제 담론들이 굉장히 세분화되니까 이걸 다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지점들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더 안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내가 같이 가고 있는 건지 뭔가 그렇지 못한 건지 잘 판단이 애매하고 근데 아마 저 같은 상황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정체성의 정치라는 챕터에서 저는 그걸 지적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정체성의 정치는 피해자성을 근간으로 하며 이를 강조할수록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태 정체성 정치의 주인공은 고통받는 자아이며 이 때문에 집단 내부에서 고통의 위계가 발생한다 더 약자 더 큰 피해 완벽한 피해 그 집단의 공통적인 피해가 중요시된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여성 나에게 가장 큰 정체성은 여성이고 실제 여성이면서 내가 이제 김진인에서 보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잖아요 그 안에 되게 다양한 뭐지 정체성 속에서 피해가 종합적으로 오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정체성의 정체성을 보면 그 안에서 여성이라는 것 하나로만 이걸 설명할 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종용받을 때 우리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힘들었던 순간 이건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체성을 종용받는 거죠 그래서 넌 지금 여성의 자리야 넌 지금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야당이야 여당이야 넌 어디야 굉장히 다양한 지형 속에 내가 서서 종합적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이 고통의 위계라는 것 하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강요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자리에서 사실 그런 거 저는 저번에 굉장히 불편했던 게 입장을 밝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입장을 밝혀 그래서 넌 뭐야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입장을 밝히기에 일단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안 돼 내 안에 질문이 너무 많아 이 질문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내 안에는 사실 이런 식의 논리적 회로들이 있는 건데 닥치고 입장을 밝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비난을 받고 맞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의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에 되게 민낯의 모습이 아닌가 결국 마사두스밤이 얘기했던 것도 나라는 한 인간이 내 안에 사실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타자를 볼 때도 믿음을 가진 시선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저 타자가 나랑 입장이 다르지만 저 사람도 인간이고 자기의 고충이 있고 자기의 정체성 속에서 고민하고 변화하는 사람이겠지 이것을 배제하고 자꾸 입장을 밝혀 너의 정체가 뭐야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첨예한 게 아닌가 정체성 정치가 처음 나왔을 때 정체성 정치의 압도적인 장점은 정체성 정치로 포지셔닝하는 사람 비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약자라는 갑옷을 갑옷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긴데 어쨌든 약자라고 포지셔닝을 하고 나온 사람을 비난하기가 상당히 심정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약자의 정의 자체가 약자를 공격하다니 너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녀석이 다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뭐랄까요 처세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역전됐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혐오를 되게 불러일으키는 사실은 하나의 장치로서 오히려 작동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젊은 남성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더 약자야 서로 약자임을 자신의 정체성을 과시하면서 누가 더 이 사회에서 고통받는 자인가를 가지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 산전수전을 겪은 윗세대들이 드리블을 하는 거다라는 게 저의 시각이고 여성 징병제 얘기 나와가지고 약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풀어보면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여론조사 하나 나왔어요 뭘까요 10월달에 kbs가 10월 16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는데 응답자의 52.8%가 찬성한다고 했어요 반대 의견은 35.4%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정반대였거든요 반대한다가 훨씬 많았어요 여기에는 제가 보기엔 남성들이 이제 아 내가 예전에는 내가 군대를 한 번 더 가더라도 내 누이가 내 여동생이 군대 가는 거는 안 가게끔 하고 싶다 이게 전반적인 남성들의 어떤 멘탈리티 정서였는데 이게 깨지고 있다는 거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여성들도 야씨 내가 이 군대 때문에 진짜 이런 이런 소리를 듣느니 굴욕을 듣느니 내가 그냥 갔다 온다 이런 여성들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여성을 군대에 보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등한 관계에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고려가 없는 게 환경이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누군가에게 입장을 사정을 봐주는 상태에서는 사실 정말 평등한 대화는 어렵고 실제로 군대에 가지 않더라도 야씨 뭐 꼬우면 내가 갈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말 평등한 저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간 흐름의 변화라면 변화인데 이게 이제 이 여론조사 자체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KBS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걸 했는데 얘네도 이제 KBS도 예산을 못한 거지 이런 결과가 나올 줄 그래서 이제 좀 화제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세대 이제 우리의 지형 자체가 처음에 이제 여성혐오 담론이 나와서 뜨겁게 달궈졌던 몇 년 전과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고 저는 그 방향성 자체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올해의 책 황주부님께서 골라오신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이란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김느낌님께서 가져오신 책은 네 어떤 책이죠? 제가 가져온 책은 좁은 회랑 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일단 난해합니다 네 좁은 회랑 죄송합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고 사회과학서거든요 네 그렇죠 회랑이라는 말이 사실 이집트 덕후가 아니면 사실 사용할 일이 없는 이게 피라미드에 있는 좁은 통로를 회랑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구어로는 쓸 일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조금 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책이다 저도 만표 거기 네 이 저자들이 전작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렇죠 이 책은 2012년에 나와서 꽤 화제를 모았고 판매도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베스트셀러였죠 네 그래서 뭐 8년이 지나긴 했지만 전작이 워낙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책도 이제 시장에선 기대를 좀 했거든요 네 이번 책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제목을 잘못 졌어요 그렇죠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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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반 이상이야 이 책의 제목은 좁은 회랑이고 부제는 국가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인데 부제를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크네요 너무 커 제목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느낌님이 이 책을 권해서 저희가 사실 다 읽어야 되니까 읽지 않았으면 제가 제목만 보고는 절대 선택하지 않을 책이에요 그렇죠 정말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제목 때문에 이 책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좋은 책이기도 하고 저로 하여금 상당히 이제 약간 가치관을 뒤흔든 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정리가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올해 지난주에 지난주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올해의 책 소개를 하고 오늘은 올해의 책 2부인데 총 6권의 책이 나왔죠 사실 6권의 책이 다 엄청 충돌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저는 이 6권을 한 달 안에 읽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한데 좁은 회랑이 뭐냐면 어 이 자 제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x축은 x축을 하나 그리시고 이거는 이제 사회 y축을 하나 그리시고 이건 국가 그리고 어 여기를 x분의 y를 기울기를 1로 해서 대각선을 하나 그리시고 이걸 좁은 회랑이라고 어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공동체가 바람직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어떤 실력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가령 이제 국가가 힘이 더 세게 되면 이 회랑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독재 음 음 내지는 어 어떤 하여튼 사람이 많이 죽겠죠 음 그렇다고 해서 어 사회의 힘이 더 세게 되면 약간 이제 무정부주의 혼란이 온다는 거죠 혼란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책은 이 중간 중간단의 이 좁은 회랑을 어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의 존속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어 동서고금의 주요 국가 여러 사례들 뭐 미국 영국 뭐 아프리카도 나오고요 그리스의 솔로네 개혁부터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라틴아메리카도 굉장히 인상했고요 네 이 그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국가가 다 나옵니다 어 거기 이제 문명을 세계 문명을 개척한 유명한 이제 각 뭐 지역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게임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되게 재밌었고요 어 이게 되게 책에 간략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 간단한 생각 요 요 좁은 회랑 안에서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국가의 권력을 키우는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파워 엘리트들 그렇죠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집안이 좋고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 쪽에서 이제 사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보통 사람들이겠죠 보통 사람들의 어떤 민주주의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 국가 이런 쪽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어하지 않더라도 어 같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국가가 달려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진짜 두껍다는 거예요 이게 페이지가 페이지가 900쪽이고요 참고 문헌을 빼고 본문만 799쪽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실 저는 600쪽까지 읽었거든요 600쪽 가까이 읽는데 정말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보통 이러면 단점해야 되잖아 아 이건 베개구나 근데 이제 이 책의 놀라운 장점은 메시지가 정말 느낌님이 너무 정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좁은 회랑이란 게 뭐냐면 이 회랑은 넓을 수가 없어요 이 좁은 이 회랑에 들어간 국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라를 발전시켰는지와 어떤 나라들이 왜 이 회랑에서 이탈하거나 들어올 수 없는 나라들은 왜 그런지를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다른 성격의 국가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서구 유럽 모델의 국가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는 회절에 라틴아메리카는 회절에 이러면서 굉장히 막 내전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굉장히 힘든 국가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국가들이 왜 그럴까의 원리 그냥 우리는 내전을 한대 무슨 반군이 있대 무슨 게릴라가 있대 정도를 그냥 헤드라인에서 읽는 거라면 왜 아프리카에 특히 저는 라틴아메리카는 너무 재밌었는데 거기가 이제 종이 리바이어던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라틴아메리카 특히 그중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니카라과 그 다음에 콜롬비아 뭐 이런 코스타리카 이런 예를 드는데 그 나라들의 모양이 왜 그런가의 원리를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좁은 회랑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 좁은 회랑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 뭐냐면 역사성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 사회가 원래 어떤 사회였는가 예를 들어서 그 근대 시기에 어떤 식민과정이나 그 식민과정에 청산되는 과정을 겪었는가 그 안에서 그 사회가 가진 성격이 왜 지금의 그런 국가의 모습을 만들었는가 이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래서 현대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 좁은 회랑이라는 하나의 안경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필터링해놓은 너무 재밌는 현대사 책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예가 900쪽이 너무 지겨운 게 아니라 어머 다음은 어떨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한테 너무 재미있게 저는 읽게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지는 게 이 책에서 어쨌든 국가와 사회의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 표현을 보면 강력한 국가 결집된 사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비판적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갈등의 요소나 여지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회랑이라는 어떤 일종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튼 그냥 일반 대중들이 파워 엘리트들을 아 그렇죠 조진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이제 어떤 공동체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이제 조진 이게 굉장히 이거 말고는 적합한 단어가 없어서 조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했던 도편추방제라던가 이런 방법일 수 있겠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회랑 안에는 들어가는데 이 어떤 뭐랄까요 이 회랑의 아주 초입에 있겠죠 서로 그렇죠 조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견제가 서로를 서로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거죠 흥에서 그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 망해서 그 지점에 그렇죠 망하지만 아무도 불만이 없는 다 같이 망했으니까 뭐 우리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고 파워 엘리트들은 파워 엘리트대로 자기가 쭉쭉 뻗어나가고 사회의 역량은 사회의 역량대로 쭉쭉 뻗어나가게 되면 같은 회랑이라고 해도 회랑의 저 먼 쪽에 있게 되겠죠 원점으로부터 먼 지점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자가 더 훨씬 건설적이고 그리고 현대에 성공한 국가들은 보면 다 이런 방법을 채택했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특히 저는 미국 편에서 미국이 건국 초부터 사실은 연방제 국가잖아요 우리가 사실 미국 선거를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쟤는 왜 저렇게 선거를 해 대통령을 뽑는데 무슨 주위에서 무슨 선거인단을 해가지고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미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면 볼수록 얘네는 진짜 이상한 나라야 수정헌법은 또 뭐야 그런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헌법이 왜 그렇게 설계됐는가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연방정부가 강력한 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게 사실은 미국의 헌법이라는 시스템이고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미국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계 제일의 광국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미국이 그 광국에 비해 너무나 그 내용들 컨텐츠들이 부실한 게 많잖아요 보편적인 어떤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복지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저렇게 무력한 나라가 있을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설계했던 그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좁은 회랑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좁은 회랑의 굉장히 중요한 함의는 우리가 국가가 열심히 국가도 자기 힘을 역량을 개발해야 되고 사회도 역량을 개발해야 되라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둘이 경쟁적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게 이 좁은 회랑의 의미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미국이 거기서 딱 고정되어서 서로의 어떻게 보면 그 설계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에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건데 이것들이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사실 갈 때 그것이 이 회랑의 제일 바깥쪽에 저 먼 곳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어떤 진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책이 그렇게 주목을 기대만큼 못 받은 이유는 제목뿐만 아니라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네요 근데 진짜 그냥 역사책을 읽으면 너무 재밌다니까요 피곤한 상태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치관에 약간 키스가 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장점은 국가를 어떻게 우리나라는 뭐 잘 나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부강한 더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이 책에 있어요 좁은 회랑 안에서 유지를 하면 돼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역사적 사례로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좁은 회랑을 벗어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고 사례를 하나 접어보면 사회가 항상 파워 엘리트들이랑 똑같은 속도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반 대중이 그러면은 좁은 회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이 파워 엘리트를 조져야 돼요 근데 이 좁은 회랑에 나오는 대목 중에 되게 재밌는 대목이 임금 노동과 자유 노동은 인류의 역사로 보면 굉장히 특별한 사례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민주주의를 누리게 된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도 있고 자유라는 개념도 있고 평등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근데 파워 엘리트도 시민이고 일반 대중도 시민인데 왜 파워 엘리트들만 파워 엘리트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냐 부당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게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왜 보통 우리가 형사사건 할 때 한쪽 얘기만 듣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증거가 없이 채택되는 경우가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거든요 피해자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그러니까 어떤 위계나 권력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약자의 뭔가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사실 일면 그게 자유와 평등의 가치로 봤을 때는 납득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좁은 회랑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도편추방자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되게 잘 나가 근데 사람들이 나를 잘 나간다는 이유로 싫어해 어느 날 그래서 쫓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지금 현대에 생각하면 굉장히 부당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좁은 회랑을 유죄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라는 거죠 제가 가치관에 기스가 온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러면 뭐가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 저도 저는 동의해 이 좁은 회랑이라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와 국가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동의해 이 책을 보고서 온전히 동의하는데 이걸 위해서 만약에 내가 파워엘리트인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돼도 나는 감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너무 몰입해서 읽으면서 과하게 생각을 조금 진행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이제 그리스에서 너무 재밌는 법이 있는데 뭐냐면 오만법이라는 거예요 오만하면 벌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편출방법의 그 못대 같은 거죠 그렇죠 비싼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파워엘리트들에게 오만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마사두스바움 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자기가 하나를 제안해요 뭐냐면 청년들이 되게 뭐라 그러지 지역사회에서 의무적으로 마치 군대를 복무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자 왜냐면 이제 미래를 짊어질 사람 앞으로 살아갈 사람 혹은 엘리트들에게는 내가 받은 자원만큼 이 사회를 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오만함을 방지한다라는 게 뭐냐면 너가 잘냈기 때문에 너를 내쫓아가 아니라 너가 사회로부터 받은 수혜라는 그 권리를 내가 누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그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애티튜드가 뭔가를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물론 이것들이 과열됐을 때 사실은 뭐냐면 그냥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요 근데 모든 제도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 좁은 회랑을 유지하다가 좁은 회랑이라는 게 왜 좁냐면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이 더 세지면 좁은 회랑을 벗어나면서 국가가 약간 삐꾸가 돼요 이상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찬란하던 고대 그리스 시계는 이게 잘 유지가 되다가 이게 삐끗? 하면서 그냥 별볼일 없는 유럽의 이등 국가로 전락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현대에 왜 자꾸 이거를 대입해보게 되냐면 그 약자에 대해서 뭐 좋아 뭐 내가 현대 이제 오만법 지금도 이런 정서는 있죠 그렇죠 이 오만법에 대해서 아 근데 나는 사실 그러니까 꼭 국가와 공동체가 발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특히 파워 엘리트 중에서 그러면 나는 오만법을 거부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말하자면 오만법이 있던 시대에는 뭐 평등이나 자유나 이런 인권의식 자체가 지금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좁은 회랑에서도 좀 원점에서 멀리 와 있기 때문에 약간 후퇴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는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잡아야 되는가 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저의 화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읽고 들었던 생각은 도편추방제를 그러면 우리 지금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해 왜 그 파워 엘리트들은 왜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현대의 이미 내 머릿속에 인이 박혀있는 거지 이런 현대의 인권이나 평등 이런 게 파워 엘리트들도 다 사람인데 왜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지 왜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열을 올리는 왜 부자들 이렇게 못 살겠고 이런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번주에 얘기했던 그 마사누스바움의 얘기에서도 이 얘기가 적용이 돼요 미국의 미국의 그 주류 지식인들과 그 친민주당 인사들이 아 왜 막 이러고 이제 우리들도 왜 저나라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지 파워 엘리트들이 다 민주당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재수없고 보기 싫은 거지 싫은 거야 그냥 난 싫어 이건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근데 마사누스바움은 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인 거죠 그냥 뭐 잘 배우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뭐 저런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약간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좀 현타가 왔고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책에서 벗어나게 됐냐면 꼭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옳진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도를 여기서 배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당대 사람들의 선택에 동참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이블로 삼지 않겠다 의견 동의가 가는 어떤 벗어나는 이론이네요 이게 지금 보면 그 매일경제의 어떤 아저씨 편집장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실 책이에요 끊임없는 성장 이라는 이게 이제 굉장히 허상이면서도 되게 달콤한 허상인데 그게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엘리트들은 우리 길대로 갈 테니까 니들은 니네 길대로 열심히 해 약간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이제 그런 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궁금증이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사회 역량을 증가시키는가 아까도 이제 저희 밥 먹으면서 잠깐 참여하는데 간사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대부분 굉장히 보편적인 방법은 노조를 강화하는 겁니다 노조를 강화하고 이런 각종 사회연합 유니온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를 통한 견제 정부 견제 노조를 통한 어떤 권리 보호 이런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반갑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저자들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좁은 해랑에도 한국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책사이다 통해서 소개하는 책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의 통제력이 훨씬 강해지고 그리고 어떤 시민의 자유가 제약받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 자체가 옳은가 옳다고 하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요즘에 제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책도 다 다르게 돼서 했는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컨트롤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조랄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택배 택배를 하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결국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정책을 대책을 정한 게 아니라 택배사들이 자구책을 사람 너무 많이 죽으니까 물건 분류는 우리가 하겠다 여태까지는 그걸 택배기사들이 다 했었거든요 돈도 못 받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동안 정부는 사실 뒷짐지고 있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민들이 먼저 보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물론 질병청을 필두로 해서 코로나 방역이나 관리에 대응을 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대로 가게 되면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균형성이 깨진다는 거죠 이 필자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좁은 회랑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예요 근데 그런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의식적으로라도 좀 잘하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못 읽었는데 사례가 많다고 하셨는데 한편 굉장히 현학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본적인 입논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아마 오늘날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이것과는 결이 다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가와 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이나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와사드스밤이 늘 얘기하는 감정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의 문제 삶에 대한 만족도의 얘기 이 부분이 훨씬 더 지금 감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와닿을 거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혐오하고 정치 혐오라는 게 그냥 덮어놓고 까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놈들 말이야 이러면서 까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혐오 하고 뭐 교사들은 다 월급 루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혐오들이 사실은 어떤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다만 그게 이제 약간 백도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러니까 성장 사회가 성장을 해야 우리가 그 성장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 자체를 성장에 반하는 행동 생산적이지 않은 행동 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비난받을 행동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멋 모르고 뭐 이렇게 서로 각자 달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책도 나오게 되고 좁은 회랑이라는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국가 권력이나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경영을 하는 파워 엘리트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자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하자면 동력을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를 만드는 거죠 사회를 어떤 그런 엘리트들의 페이스메이커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선택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느꼈던 깨달음 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과격하고 그렇게 하지만 다시 다 그게 사람들이 다시 본능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제 학습된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행동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가 떠올랐어요 나라 사주가 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저 굉장히 동감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 뭔 얘긴가 했는데 사실 이제 나의 삶을 결정하는데 내가 어느 나라에 어떤 시기에 태어났느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지배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이 안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내 나라 사주를 따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이 나라 사주를 내가 어디쯤 와있나를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각 개개인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스타리 코스타리카는 아니다 니카라가에 태어났다면 나는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이제 한국이라는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 파워엘리트 말씀하셨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도 이건 굉장히 제한된 조건이라는 거죠 내 조건을 따질 수 있는 그 분별할 수 있고 시비를 가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되게 다양한 사례들과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저희 책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현실에서 하고 있는 나의 고민의 자리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탈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오늘 뭐 논의가 뜨거웠네요 저희가 오프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좁은 회랑은 크게 벗어났는데 저희 오늘 74회 올해의 책에서는 올해 읽은 책 중에 올해의 책을 골라봤습니다 저는 숀텐 작가의 이너시티 이야기 황주부님은 권김현영 외의 여러 학자가 함께 쓴 피해와 가해 페미니즘 그리고 김립김님께서는 데런 에스모글루랑 제임스 로빈슨이 함께 쓴 좁은 회랑 이렇게 세 권을 골라봤고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세 권과 함께 여러분들 올해가 아직 남았으니까 마음에 가다는 책들 한두 권씩 골라서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저 아직 얘기를 하다가 생각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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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부님이 900쪽이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900쪽 700쪽 800쪽 이런 책을 읽을 때는 너무 길다 이러면 끝에 두 장만 읽으세요 이게 챕터가 15개인가 그렇거든요 14장 15장만 읽으면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기 위해서 1 2 3 4 5 6 7 8 90, 11, 12, 13을 썼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안 땡기면 접으시고 땡기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잘 이해가 됩니다 네 저희 올해의 책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읽은 책 올해 나온 책들 중에 인상 깊었던 올해의 책들 댓글에 올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추첨해서 12월에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책사이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